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선관위는 11개 정당에 총 500억 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절반 정도를 나눠가졌고,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또 여기에 조국혁신당은 얼마를 받았을까요? 이병주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은 올해 501억 9,7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의 선거권자 수와 계상 단가를 곱한 겁니다. 이 돈은 국회의원 수와 지난 선거 득표율 등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88억 원, 국민의힘은 177억 원을 받게 됐고,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도 현역 의원이 10명 이상씩 포함돼 각각 28억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성과 장애인 후보를 일정 기준 이상 추천한 양당은 6억 원가량을 더 선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5명 이상인 녹색정의단과 새로운 미래는 각각 30억과 26억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이에 현역 의원이 1명 부족한 개혁신당은 9천만 원을 받았고, 지난 선거에 출마했지만 현역이 없는 기후민생당은 10억 원가량을 보조받게 됐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자유통일당 모두 현역 의원이 1명으로 같았지만, 지난 선거에 불참한 조국혁신당은 지원금이 2천만 원에 불과한 반면, 진보당은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